총을 잡으셔야지 제 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선생님 제 총이야? 아이고 방.병.천.지 맞으세요? 네 정은이 잡아보세요 한 번 제가 더 두 개 빠질 테니까 방.병.천.지 그 정도 돼요? 늙은 놈이 방.주.보약.을.보약.을.보약. 그렇죠 그쵸 제조선 길러타고 내나무로 건너갈 때 아 흑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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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성 비쳐있고 호산 바치 비신반계 영광을 둘러신내 은혜인 하시니 우리 성군 태양엄 참 창성은 육상대 육범을 순천시요 창백수령은 진압입니다 창성은 도디안정 창성은 진압입니다 잘한다. 동남의 갉은 물은 이하니 동환초며 흥주어 붉은 은꽃은 곧 꽃마다 금산이라 존재에 타보는 좀비 흐러 각세와 조무자무 손님 나무나무 임실이오 다시 다시 길이 오빠라 풍속은 아순이여 흥심은 하별이니 일기 천안 부지도 서비는 영광이라 장평은 좋은 세상 유화를 빌 사문이 사동공사는 나라이라 잘한다. 부자영재 통포기로구나 강지대 산고서는 인도로 건도 언할지 흥부어 건도로 쌓인게 김재로다 공사허든 묵ourt 쑥기리 사랑끝 불러양 독을 여러분 Anything 오예 네 북을 안 낀시고 다 외우셨습니다 열공하시는데 진짜 열공하셨습니다 장난을 따라 치셨어 페이지가 괴시문극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왕고찬이시에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시니까요 역시 왕고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쵸? 그런데도 머리가 무거워요 동생이 부르고 따라할게요. 같이 하시죠. 총을 선생님이 잡으세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최중호선 피력하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동양의 푸근해온 보성도 비춰있고 보사드 아침 10만개 영광을 불러있네 태임하시네 태임하시네 우리 성무원 태양을 상릉헌이 상릉헌이 계속 경험을 순찰미요 상릉헌이 상릉수력은 진앉기라 끝장성은 높이 안좋 나중 나중 욱념은 바람이 만장 고음 높이 쏟아 찬참한 입산이여 백미라멘 따른 어른 물은 우루 만경기 용남의 맑은 물은 이안이 만져며 용주여 우루는 꽃은 꽃마다 금산이라 나머드 골밑으로 각세와 조무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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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서던 인도로 건너다 갈채금 부어금을 빌어 살인계 김제로다 봉사거든 꽃꽃백성 깊이 사이가 불렀으니 꽃꽃거리고 놀아 꽃꽃거리고 놀아 꽃꽃거리고 놀아 꽃꽃거리고 놀아 꽃꽃거리고 놀아 꽃꽃거리고 놀아 꽃꽃거리고ары 꽃꽃거리고 놀아 cathedral Square 그 부분을 따로 종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인님 아까 처음에 추임새 넣으시잖아요? 추임새를 넣으셔야 돼요 추임새 넣는 것도 그냥 하셔야 돼요 얼씨구! 오늘 좋다! 그걸 넣으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공연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요즘 조용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국어하거든요 잘한다! 좋다! 그렇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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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잘못 넣는 게 없는 잘못 넣는 게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회가 없으시니까 공연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연습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intel 준비해 봅시다 NFC 흼anging 오 queen 헤엏 접하는 틀 котором 오 셋 멈출이 4 재ool 배